오늘은 줄넘기 해볼게요 제가 줄넘기를 잘 못해서 뱃살이 울리네 저 CEO를 할 줄 알거든요? 근데 가끔씩 해요 이거 잘못 맞으면 진짜 아파요 바람개비 아 까비 물 조각이 있어요 오 제발 바로 밑에 유리 쪽으로 또 있어요 아 뱃살 보여 아 진짜 안되네 바람개비 바람개비 저 성공해야 돼요 우와 CEO가 발랍이 됐다 발랍이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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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야 꼬마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지는 없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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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거 얼굴 바지에는 겁나 아픈데 아 이거 바지 안에다 넣어놓고 좀 해야겠다 하아 뭐지 화분이가 있네